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 효과를 사용하여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완성된 패턴은 한 개의 오브젝트만 사용하여 만든 패턴입니다. 이제 토끼 캐릭터를 사용하여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한 후, Effect, Distort and Transform, Transform 메뉴를 선택합니다. Transform Effect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Move의 Horizon 틀에 88포인트를 입력하고, Cut piece의 8을 입력합니다. 캐릭터와 캐릭터의 가로 공간이 88포인트를 유지한 상태로 가로 방향으로 8개의 캐릭터가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원본 캐릭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Effect, 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Apply New Effect를 클릭합니다. Transform Effect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Move의 Horizon 틀에 0포인트를 입력하고, 머리 컬에 97포인트를 입력한 후, Cut piece에 5를 입력합니다. 캐릭터와 캐릭터의 세로 공간이 97포인트를 유지한 상태로, 세로 방향으로 5행의 캐릭터가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캐릭터 전체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캐릭터는 총 54개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캐릭터만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Ctrl, 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를 선택합니다. 아웃라인 보기에서도 캐릭터는 한 개만 볼 수 있고, 나머지 53개의 캐릭터는 아예 형태조차 볼 수 없습니다. 다시 Ctrl, Y를 눌러 미리 보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Transform 효과를 사용하여 패턴을 만들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많은 형태가 반복된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원본 한 개만 사용함으로 문서의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원본을 편집하면 나머지 복제된 패턴들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Direct Selection 툴로 두 개의 날개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하면 모든 패턴에서 날개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원본 오브젝트의 패스 형태를 바꾼다면 나머지 캐릭터의 패스 모양이 갱신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Transform 이라는 효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퓨런스 패널에서 적용한 효과에 더블클릭하면 다시 대화 상자를 열어 공간을 더 좁게 또는 더 넓게 개수를 더 적게 또는 더 많게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오늘은 오브젝트를 Swatches 패널에 드래그해 패턴으로 저장하지 않고 Transform 효과를 적용해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오브젝트를 만든 후 Transform 효과를 적용해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들 dies Kontin호риг apenas 사이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